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네요. 편행문법 3000 플러스 59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문제가 아직도 안 끝나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379번 문제입니다. sense of smell. 후각이죠. 후각은 can provide us.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 it is not nearly. as useful as hearing. 청각만큼 나시면 유용하지 않다. 근데 nearly는 근처에서도 비슷하지 않다니까. 근처에서도 같지는 않다.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만큼 하지 못하다.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 어쨌든 is가 주어고 is가 정동사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caning 정동사죠. 그리고 이게 주어의 주어예요. 그러면 뭐 뻔하네요. 부사절 접속소에 나와야 돼요. 이번이 바로 답이네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전해주기는 하지만. 그리고 주절 딱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죠. how ever는 양보 부사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후각은 how ever.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든지 간에 이런 뜻인데 의미가 잘 안 통해요. 그 다음에 스틸은 부사지 접속소가 아니죠. despite는 전치사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격이 되어버리죠. 목적격은 정동사의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이번이 답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380번 개명대학교 문제네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이게 tried, avoid. 회피성 동사이죠. avoid answering이 되어야죠. 이거 안되죠. 내 질문에 답을 하고자. 답하는 것을 피하고자. 이를 썼다는 거죠. I have to leave now. 지금 떠나야 하면 돼요. I promised. not의 위치가 아니죠. 부정사의 부정은 not를 그 앞에 두는 거죠. not to be late. 늦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죠. I'm tired. 피곤해요. I'd rather not go out tonight. 이거 답이네요. 오늘 밤은 차라리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답이죠. 바로 답이네요. D번. I'm looking forward. go there or to. 갖다 놓고 와인지죠. to seeing이 되어야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총신대학교 문제를 보기로 하죠. 382번 문제는 아니구나. 하나가 더 있네요. 총신대학교 위에 있네요. anyone willing to spend. 아유 벌써 틀렸네요. to plus 과거나 과거분사 안되죠. to plus 원형이죠. 필요한 시간을 기꺼이 쓰려고 하는 누군가는 will find this conference. 이 회의가 to be awarding 보람있는 경험을 알 수가 있다. 이런거죠. to plus 원형이죠. to plus 원형이 spend가 되어야죠. 그 다음 382번을 해보죠. why nobody believes the guys. 그 녀석의 변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there is no way.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to prove. he가 주격에 주었는데 정동사가 안나오면 안되죠. 여기 is가 들어가야죠. who is wrong이 되죠. 주격에 주어와 정동사가 있어야 prove의 목적으로 대절이 온 거죠. 그 다음은 동아대학교 문제인가요. 동아대학교 2000년도 1학기 문제네요. spider monkeys. 거미원숭이는 a best climber in the jungle. 정글에서 최고의 등산가다. 정글에서 잘 기올로는 놈이라는 거죠. they do not have thumbs. 엄지는 없지만. they가 주격에 주어져. they가 정동사죠. 두가. 그럼 뭐 여기 접속사 있어야 되겠네요. 바로 d번 아니면 2번이겠죠. 이건 때문에고. 엄지손가락은 없지만이 맞겠죠. 엄지손가락이 있는게 좋은데. 없지만. 이런거죠. nevertheless는 접속부사로 접속사가 아니죠. 그 다음 384번 문제를 해보죠. the six party talks. 6자회담은 have been concerned. 관련되어 있는 한 south korea. naman is fully prepared. 준비되어 있다.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거죠. 그러면 여기 have가 정동사잖아. tox가 주어고 have가 정동사에요. 그리고 이 쪽에 south korea가 주어고 is가 정동사에요. 정동사, 주어 정동사죠. 앞에 접속사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의미상으로 푸는거죠. 이건 as far as죠. 6자회담에 관련된 한. as far as죠. 관련되어 있는 한. 이렇게 되는거죠. death는 명사절이니까 안되고 if는 맨앞에 오면 조건절인데 six party가 관련되어 왔다면 뭐 아니죠. 관련된 한이 맞죠. granted는 단독으로 ~~이지만으로 쓰는데 뒤에 but가 나와야 돼요. 그냥 granted 대절 but가 나오는 건데 다 생략하고 granted,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granted에 대해서는 배우면 돼요. 지금은 as far as가 제일 적절하죠. 관한한. 이런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